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사용해야 되는 용지의 투표용지의 색깔은 분명히 흰색입니다. 그런데 3월 9일에 실시된 대선에서 전국 곳곳에서 색깔이 다른 투표지가 쏟아져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강릉 개표장에 쏟아져 나온 투표지의 색깔은 누런색이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만 해도 흰색과 완전히 다른 색깔임을 누구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시작 직후인 지난 3월 9일 오후 9시 무렵에 강릉 아레나에서 마련된 강릉지역 개표소에서 개표를 지켜보고 있던 일부 참관인들이 왜 누런 용지가 신생용지와 섞여 있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 최추장은 이렇습니다. 누런 빛을 띠는 용지는 재고용지로 색이 바랜 것입니다. 관련법상 용지 구격이 동일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정인과 투표관린 도장이 날인된 용지는 법적으로 정규 투표용지입니다. 투표관린 도장은 날인된 것이 아니고 인쇄되었을 것입니다. 시민 김일진 씨는 선관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전문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종이는 자외선에 절대로 쉽게 변할 수 없습니다. 펄퍼를 표백 처리하고 염화칼슘이랑 특히 오프셋 프린트는 인커 건조를 유비조사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종이가 내 자외선 처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 인쇄할 때 저렇게 변하는 종이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선관위 측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래된 종이이기 때문에 변색한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시민 서재종 님입니다. 부천시 선거구에서도 대부분의 관외 사전투표가 노란 투표지였는데 카메라 색상이 명확하지 않아서 보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변호사의 페이스북에 실린 한 시민의 주장입니다. 시민 초경 님은 인쇄 색깔이 아니고요 종이 색깔입니다. 제가 종이 재질을 만져보았고 종이가 약간 코팅이 되어 있는 듯한 그런 종이었습니다. 제가 화장품 제조업을 하였기 때문에 박스 스티커 등을 주문해서 사용해 보았기 때문에 인쇄의 색깔은 절대로 아닙니다. 변색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0.7% 정도 차이가 나는 이번 대선 투표함을 까보면 4.15 총선의 재검표에 필적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이상한 투표지가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3월 9일 날 오후 10시 무렵에 인천시 남동구의 한 개표에서의 또 색깔이 다른 투표지가 나와서 소동이 일었습니다. 참관인들은 의혹을 제기했고 개표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같이 선관위 관계자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투표용지는 관내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용지는 롤즈를 이용해서 인쇄하는데 롤즈의 생산시기와 보관상태 등에 따라 색이 다를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맞는지 판단한 기준은 색이 아니라 선관위 정인이 잘 찍혀 있는지 투표관리관에서 사인이 잘 찍혀 있는지 사인이 다 인쇄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위조하도록 관계없습니다. 색깔이 다르더라도 정규 투표용지로 볼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선관위 관계자의 답변입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변명이나 혜명과 달리 색깔이 다른 것은 정규 투표용지가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 투표용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파랑을 보면 대통령 선거 및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용지의 색도는 별표 2에 2에 따른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별표를 살펴보면 별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규칙 별표 2에 2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 사용하는 투표용지는 분명히 흰색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규정을 해석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흰색 투표용지를 사용하도록 한 관련 규칙이 정해진 것은 결국은 위조 투표지를 막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의 색깔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구격을 정한 것은 위조 투표지를 막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결국 3구 대선에서도 4.15 부정선거와 마찬가지로 다량의 위조 투표지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투표지들이 투개표 현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례 가운데 하나가 흰색을 제외한 모든 색깔의 투표용지들입니다. 신민 J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같은 선거국의 다른 투표용지가 용인된다는 것 자체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민한 선거에서도 불필요한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 용지까지 점검할 텐데 이렇게 마구 천차만별인 것은 외부에서 유입된 투표용지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여하지 않고서는 이 같은 일은 불가능합니다. 당장 선거관리위원회 전체 조사에 착수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시민의 주장에 대해서 무려 찬성이 100명입니다. 반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선관위 관계자의 주장처럼 색깔은 중요하지 않다. 그건 틀린 겁니다. 엄연히 규정에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와 보궐선거 국회의원회는 반드시 신색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투표현장이 엉망진창인 겁니다. 이걸 고쳐야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